이번 시간에는 Java에서 여러분이 ArrayList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Java는 Collec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라이브러리 안에 ArrayList Data Structure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Java에서 ArrayList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ArrayList를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ArrayList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고 그걸 공부해야겠죠.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빌트인 되어 있는 ArrayLis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ArrayList를 우리가 생성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ArrayList 객체를 만들고 그것을 ArrayList 데이터 타입의 변수인 Numbers에 이렇게 활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에디터의 화면을 가져왔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ArrayList를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자 이게 뭐예요? 제너릭이죠. 제너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ArrayList가 내부적으로 엘리먼트들이 인티저 즉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제너릭이죠. 근데 저는 수업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제너릭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실제로는 제너릭을 배워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패키지 보다요. 밑에 보면 자바의 유틸의 ArrayList를 임포트하고 있죠. 즉 ArrayList 데이터 스트럭처는 자바 유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ArrayList 객체가 가지고 있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인자로 여러분이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10, 20, 30, 40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즉 0, 1, 2, 3의 인덱스에 10, 20, 30, 40의 값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여기 있는 1번 데이터에다가 여러분이 5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numbers.add 1, 5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인자는 여러분이 이 numbers라고 하는 ArrayList의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배열에 인덱스 1번에 50이라는 값을 낑겨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해야 될까요? 인덱스 1에 빈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덱스가 3인 엘리먼트를 뒤로 한 칸 땡기죠. 2를 뒤로 땡기고 땡기고 해서 50을 저 빈 공간에 창 넣는 걸 통해서 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umbers에 add를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을 저장 add 한 다음에 numbers를 println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add를 해서 1, 50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10, 20, 30, 40에 바로 여기에 돼 있다가 추가가 되겠죠. 한 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곳에 50이 추가되면서 이런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remove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거기에 인자로 2를 전달하면 0, 1, 2번째에 해당되는 인덱스의 값을 삭제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겠죠. 자 인덱스 2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죠? 앞으로 한 칸씩 땡겨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2의 값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0이 앞으로 전진해서 이런 모습을 띄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인덱스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번째 인덱스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드상으로는 numbers에 get2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몇 개의 엘리먼트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numbers.size를 하게 되면 몇 개가 저장되는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드는 생략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꺼내와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터레이션 즉 반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numbers는 뭐였죠? 어레이 리스트 객체였어요. 저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저 numbers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메소드는 어떠한 값을 리턴할 건데 그게 it에 담길 건데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it라는 저 변수에 담기게 될 값은 이터레이터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터레이터 데이터 타입은 인터페이스에요.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 즉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어떠한 객체를 리턴해서 it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이신 분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 수업 이 부분은 한 번 듣고 또 한 번만 더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 후행일 보다는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를 볼까요? 자 그 다음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it 이거는 방금 살펴본 거죠? 그리고 while문 즉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순회합니다. 언제까지? 이 it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 hasNext가 true 값을 리턴하는 동안에 이 반복문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hasNext가 true 또는 false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불린 값을 리턴 값으로 갖는 메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름을 다시 한 번 보세요. hasNext입니다. 즉 현재 numbers라고 하는 저 array 리스트가 가져올 수 있는 다음 엘리먼트가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next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next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이 numbers라고 하는 이 array 리스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next가 처음 호출되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를 리턴해서 value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괄호에 있는 내용이 끝나니까 다시 while문이 시작되면서 hasNext가 호출이 되겠죠? 어때요? 다음 엘리먼트가 있죠? 방금 리턴한 엘리먼트에 다음 엘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 hasNext는 true 값을 갖게 되면서 다시 next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턴 값으로 이 엘리먼트의 값이 value에 활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hasNext를 쭉 물어보면서 반복 작업이 되다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next를 실행해서 여기 있는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지고 온 이후에 다시 hasNext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 값이 없죠? 그러니까 hasNext는 false가 되면서 이 while문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도 중요하고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링크드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포문인데요. 중간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콜론의 뒤쪽에는 numbers라고 하는 우리가 순회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array 리스트가 위치하고요. 그 앞에는 value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될 건데요. 이 포문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이 numbers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이 순차적으로 value라고 하는 이 int 변수에 담겨서 이 중괄호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numbers에서 저장된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어떠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numbers라고 하는 array 리스트의 이 터레이터 메소드로 호출해서 it라고 하는 이 터레이터 데이터 타입의 변수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it가 해지 넥스트 더 가져올 엘리먼트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죠. 그리고 순회할 때마다 it 넥스트를 해서 그 리턴된 값을 value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저장되는 값들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int로 캐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쓸 때는 이 it를 integer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이 modern java다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value 값이 만약에 30이라면 it.remove를 하게 되면 이 it, 이 터레이터 객체의 메소드인 remove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이 next를 통해서 리턴한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리턴한 값 그 값을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remove입니다. remove 말고 add도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포인문을 쓸 때는 보시는 것처럼 포 그리고 콜론에서 이것을 실행하면 numbers에 담긴 내용이 value로 담겨서 순회할 때마다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꺼내서 value에 담게 된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포문의 사용법을 쓸 수 있어요. i는 0 그리고 i는 numbers보다 numbers에 담겨있는 값보다 값의 전체 크기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numbers에 get i를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사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